Q. 맛있어? Q. 맛있어? 어떤 시청자가 상하님 그거 대충만 봐도 티가 나요 대충 봐도 티가 나요 이러길래 아니 대체 내 눈앞엔 보이지가 않는데 어딨다는거야 이랬거든 그냥 그냥 깨져있다는거야 금이 딱봐도 딱봐도 딜방인 것처럼 티가 남 이렇게 누가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내 눈깔이 사신가하고 도저히 아무리 찾아도 안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날 벽치광이로 만든거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날 벽치광이로 만든거라고 야 물병이 왜 저기있냐 뭐야 이거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큰 데엔 없어 큰 데에는 없는거 같더라고 큰 데에는 없는거 같더라고 아이고 야 왜이렇게 크냐 여기 아 하체 말라는거냐 이거 기공포! 없잖아 역시 큰 데에는 없더라고 뭐야 이게 전쟁의 독립바퀴? 뭐야 이게 전쟁의 독립바퀴? 무진해 이런 데에 확률이 높아 이런 데에 확률이 높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큰 방엔 없더라고 오오 야 근데 궁구탄이 없다 너무 빨리 찾을 줄 몰랐어 야 멍멍이가 못찾는거 내가 찾는다 멍멍이 똥먍먍이야 이거 똥먍이야 똥먍이 똥먍이 내 밑에서 못맡혀 야 빌방에서 막 공기의 흐름 이런거 감지를 못해 얘가 똥먍이 까자 뭐야 이거 10폭? 아씨 무기도 아니잖아 이거 멍멍이 멍멍이가 이게 똥먍이야 똥먍이 멍멍이 C4로 빌방 열어보자고? 될거 같은데 그래 C4니까 뭐 혹시도 모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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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 해보자 다른것도 아니고 C4인데 C4 야 벽 내가 스톡이야? 아이C 공포장 사자 안파네? 안파네 까운타 테러리스트 1 까운타 테러리스트 1 고방이네? 아 진짜 자 지금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평가가 없어 사이드암이네? 보스 깨고 공포타 나오게 빌어야지 맛있다 굽지 좌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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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넌 쎄 차지가 엄청 빠른데 쉽보이거? 쓸모없다 아 쏘오드거니 자 열수 세개 바치자 열수 세개 바칠 수 있지 않아 지금? 타고있으면 어떻게 되지? 따로따로 안받쳐지나? 아 진짜 120원 어떻게 모아 이씨 싸인다 저주 일단 보스가자 양꾼으로 보스를 못봤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합시다 저주 싸우면 빨간색 애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쎕니다 공공이? 또? 아 대박 이거 크.. 보존다 밤의 기술 밤의 기술! 플레타임 인사무소 터뜨렴 터뜨렴 넌 터뜨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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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이제 빌바 안찾냐구요? 내가 언제 그랬어? 잠깐 잠깐 이제 약간 집중하는거지 좀 빨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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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웃겨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확실히 조명 있는 데는 아니야. 조명 있는 데는 아니야. 저주가 올라가긴 하는데. 상관없어. 대박. 테이블 대박. 난리났다 이거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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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ondeió서 Komment finals. fazia 고맙습니다. 여기 없어. 내가 봤을 땐 고소관은 특별한 문 같은 게 있어야.. 수건 인 tires 똑같은데.. 너네바 눈치면 대박이지 어허! 잤다! 어허! 잤다! 딸까 이거? 왜 이리 쓰지? 바닥 지금 이거 떨어지는데 맞지? 물이야 물지 물이지 물이지 물..물이야 여기서 아껴게 날거 같은데요 총 지금 충분하거든요 터쳐버리고 터치기도 하네 이거 샵보고 테이블 아 맞다! 샵보고 테이블 아 맞다! 한방 한방이 센 총은 효과가 좋고 연사형 총은 별로 안좋아 느려지기만 하니까 썼나 여기? 샵보고 테이블! 샵보고 테이블 보여드릴게요 샵보고 다 썼고 플레어하고 샵보고으로만 진행해야겠다 이게 스왑이 되거든요 자 이거 스왑해볼까? 샵보고 샵보고 크으으 개쩐다 한방 한방이 진짜 강력하다 샵보고 아아아아아아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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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지? 이건가? 열쇠 3개 120원? 차라리 이 캐릭터로 해버릴까 그거를? 좀 귀찮은데? 잘 풀리면 좋은데? 잘 풀렸어요 잘 풀렸어요 잘 풀렸어요 잘 풀렸어요 3점 광광 물어어암 3점 광광 물어어암 3점 털러 가세 3점 털러 가세 3점 털러 가세 샷불 은근히 스크린데? 어? 아 맵봐 맵돈수네 아씨 아 진짜 아우 2뱁 진짜 그지같다 진짜 빨리 출발 움직이기도 하는데 근데 맞아요 아우 진짜 맵돈수네 아우 뱍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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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-1 테이블을 쓰기가 좀 애매하다? 네 좀 애매하네요 좋긴 좋은데 맥템은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차라리 이걸 들으자 날개 먹으면 내가 이제 바친게 뭐지 거기? 흙에서 그거만 바쳤지 차라리 날개 먹는게 나을 것 같은데 날개를 먼저 먹을까? 여섯번째만 이거 먹을까? 저주가 자연궁이야 저주가 자연궁이야 차라리 센거 하나 훔치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또 스택이 방 스택 못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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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근데 이거 연막탄이이 적을 죽였을때 그렇다는거야? 아니면 적을 죽였을때 자는거지? 아.. 그래 이렇게 싫은데 제 손에 까진하네요? 몹이 좀 약간 짜잘한 애들이 많이 나와야되네 갖고 왁스나게 먹어야지 나이에 먹었으면 안 죽었나 히트시야 히트시야? 아 그래? 야 기건 써야지 아이씨 히트시야 아 스택 얼마나 남은거야? 아닌가? 아닌거 같은데? 히트시 맞아? 아 맞나? 맞나? 죽는거야 진짜 어 뭐야 뭐야? 저주 걸렸네 이거 방금 아주 느리게 차네 진짜 마저 히트시 맞아? 대부분 해야돼 죽겠다 여기서 이걸 치고 봐봐 왔을때 다 때리는거야 와와 너무 돌자! 돌자! 아 궁극기다 궁극기다 빠졌어 나에게 나에게 하트지갑 하트지갑 먹을까? 차라리 하트지갑? 하트지갑하고 남은 스테이지 갑시다 보스방에서 충분히 차는데 하트지갑 먹는게 나을거 같애 하트지갑 어? 하트지갑 킴? 덥네 2개는 안되네? C푼? 아 이거 못먹네 악사 이게 파시면 안돼요? 나 이게 못먹었네? 야 불타는것도 히트다 불타는것도 히트다 아이씨 침팔 야 불타는것도 히트다 불타는것도 히트다 흠 벽 랩 이제 유남 랩 already 이거는데 도박을 해야돼 도박하자 이거 도박을 어찌하냐면 퀄리핏에 있으니까 도박이 지금 의미가 없다 뒤집으면 어차피 심프 이거 안좋아 한 번에 하나밖에 안 한 번에 하나만 하나만 훔칠 수 있다 라는거 알았구요 한 번에 하나 와아 오메 아저씨한테는 먹힐 것 같다고? 한번 해보자 아 여기 테이블이 없었데 여기는 아저씨한테는 먹힐것 같다고? 한번에 하나 하하하 와아 매측마다... 매측마다 그거 같은데 이거 샷보고 별로 안좋아 봉속이 너무 느려 데미지가... 데미지가 뭐 그렇다고... 석궁이 3배가 아니라서 뒤도 좀 모자른 것 같고